첨단 나노소재 그래핀의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생산하는 국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핀을 응용한 제품의 상용화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그래핀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2009년부터 울산에 공장을 세워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은 최근 그래핀을 활용한 수처리 장치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화학공정의 안정화, 최적화, 세부 조건들을 잡아간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아주 적은 고순도의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식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정수하기가 힘든 염색오폐수라든지 수처리하기 힘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기존의 필터로는 불가능했던 초미세불순물을 걸러주는 그래핀의 기능을 슈퍼그라파이트라는 물질로 최적화해 정수기에 활용한 겁니다. 이 수처리 장치는 색소가 포함된 붉은 물을 이처럼 투명하게 걸러줄 정도의 강력한 필터 기능을 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의 셀가스 기업들에 수출돼 폐수 처리 역할을 할 전망. 스탠다드 그래핀이 대량 생산에 성공한 그래핀은 파우더 형태인데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얇은 층으로 박리해낸 결과입니다. 이 그래핀을 자전거에도 응용, 극소량의 그래핀을 주입한 것만으로도 높은 강도를 발휘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손가락 하나로도 들어올릴 수 있는 5.5kg의 초경량 자전거 또한 구현했습니다. 그래핀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핀 정수기 외에도 스탠다드 그래핀은 다양한 제품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 복합 소재, 가령 플라스틱이라든지 첨단 소재로 쓰이고 있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런 쪽에 첨가물로 첨가가 됐을 때 기존 소재의 기계적인 어떤 강도, 물성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바디를 이루는 보편적인 소재에 널리 첨가대로 이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동차나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존의 무거운 프레임을 능가한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